음악 올리시고 업무 가 집에 음악 올리시고 사랑하는 세상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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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손님은 몸매도 잘 빠지고 진짜 우리 손님은 몸매도 잘 빠지고 진짜 어허아... 그래서 우리 손님은 몸매도 잘 빠지고 진짜 어허아... 그래서 우리 손님은 몸매도 잘 빠져서 이 몸이 어차피 너 혼자 있는 건가요 올만태 그녀래요 이랬어요 백두근 저번에 이랬어요 백두근 저번에 이랬어요 아휴 나 추석일에 집에까지 못가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들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났고 이것 좀 해봤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네 듣기 괜찮아요? 이따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놈 하나 또 있는데 그 놈도 하나 해줄게 괜찮은 것이요? 시간이 촉박하니까 내가 그냥 시원하게 장구로 북으로 한번 해갖고 인사 한번 드릴려고 그래 근데 내가 여기 북장구 탁 칠때는 여기 누가 나오면 안돼 위험해서 아셨죠? 근데 이거 저기 뭐야 오작교 그 다음에 광대로 이어서 할 것인데 좀 내주시고 언니야 이것 좀 들어줘봐 뒤로 조금만 가자 이제까지 오늘 하루종일 오늘 무슨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불안한 것이 혹시 비가 쏟아지면 어르신들이 또 못 앉아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주시오 이해 안하면 어쩌겄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해가지고 장구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국가 장구로 해서 제가 시원하게 한번 해드릴테니까 우리 어머니들 내년에 혹시 제가 다시 왔을때도 이 모습 이대로 건강하게 계시라고 이상하네 여기서 많이 봤는데 아니 우리 집구석이 망하려고 그러나봐 어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 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해봐 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런거 주는게 여기 뒤에는 용한 개털들만 와갖고 해라 잘해라 뭘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어 아버지 참말로 이거 한 거 치면 진짜 애기 낳은 거 보다 더 힘들다니까 아유 영감들이 성질만 급해가지고 영감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아니 가만있어봐 준비도 하지 밥 등도 안들었는데 아버지는 밥먹어요 아아 이놈이 키가 안맞아갖고 내가 내려야겠는데 빨리빨리 할라 한다 암마 참말로 빨리빨리 할라 박수가 안나온다 박수 아니 만원 잘하나 오자께만 하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 복 받으시라고 오자께만 탁 할게 아버지 내가 사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돼 빨리 하라가니까 내가 급해가지고 더 안되네 잘한다 아 그만 다 된다 한 번 다시 해 박수 아 아 아 아 아 남들이야 즐거워서 골골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마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군단장하고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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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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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